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진행하기 시작한 멤버십 회원분들의 인터뷰 시리즈로 이번 영상은 장영호 선생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게 사실은 제가 장영호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한국에서 찾기 매우 어려운 샘플입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어떤 걸어온 자체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반적으로 인터뷰 질문들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질문을 드릴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이자 의료인공지능 연구자이자 동시에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인 장영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공지능으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회사에서 의료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틈틈이, 많이는 못하지만 틈틈이 수학 공부도 계속 해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측면들이 어떤 공부들과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본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의사로서 면허증을 갖고 계신 상태이신 거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쪽으로 석사학위를 갖고 또 해당되는 가령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신 상황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학 쪽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수학과 대학원선에서의 어떤 내용들도 어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필요하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고 계시다는 의미이신 거죠? 네, 뭐 부끄럽지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이때까지 공부해온 세월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이 2월이잖아요. 제가 2014년 2월 15일에 시작했던 걸 아직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를 약 10년 정도 하셨다는 거죠? 10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본인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 대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본인과 비슷한 길을 가는 샘플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이제 정확히 저랑 같은 샘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오려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는 모습들을 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커리어를 가져온 것은 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다시 여쭤볼게요. 말씀을 비록 해주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의료, 인공지능, 그리고 수학을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뭔가 연구자 커리어를 살리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본인 제일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수학, 인공지능, 의료 세 가지를 섞어서 이제 커리어를 잡아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초 희귀 샘플에 본인이 해상하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저같이 수학자로 사는 사람들도 어떤 한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드문 샘플인 거는 맞지만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왜 굳이 그렇게 사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지금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었는지 어떤 마인드셋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요. 제가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는 물리학과를 되게 열망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과에 가서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로도 준비했는데 이제 제가 물리학과를 총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섯 번 떨어졌습니다. 다섯 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계기로 입학하게 된 의대에서 제가 처음에는 현역 때 수시정시를 떨어지고 이제 의대에 입학해서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어서 이제 반수를 했었어요. 휴학 정시에 한 번 떨어졌죠. 휴학에서 수시정시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했지만 두 번 더 도전했지만 또 두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번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물리학과에 대한 미련은 사라져서 그래서 아 내가 어차피 여기 갈 길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은 취미로라도 공부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아는 고등학교 선배한테 물리학과 선배한테 어 형 저 근데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 성형대수 좀 아니? 이러길래 아니요 저 몰라요. 제가 성형대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형대수 공부하고 딱 책을 덮는 순간에 아직 기억나거든요. 이제 2월 15일 날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 8월쯤에 공부를 끝내면서 책을 딱 듣고 와 정말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했고 그 마음 그 재밌고 내가 모르고 그 다음에 뭔가 더 깊은 것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은 아직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공부를 지속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의대생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거 수학 공부해서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본과 2학년이던 2016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알파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터졌는데 사실 저는 코세라의 앤드류용의 머신러닝 강의를 한 2015년 정도에 들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앤드류용 머신러닝 강의를 듣고 이제 알파고 터지니까 아 이거 어쩌면 의료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스탠포드 CS21이라는 강의가 있죠. 그래서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강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부들, 책들 그때 시중에 나온 책이 없어서 시중에 나온 책을 다 샀거든요. 다 사서 코딩도 해보고 구글 포렉도 접속해보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도 맞춰보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의료현장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석사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진학해서 석사에서 이제 2년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하는 고민들을 이제 좀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제가 살아온 궤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모든 힘에서 독특한 어떤 삶의 자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독특한이라는 기준은 사회 통념적인 기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건데 첫 번째로 통상적으로는 소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공기 기피라고 해서 어떤 그쪽 지금 가고자 하셨던 그런 물리학과나 그런 거를 하다가 소위 말해서 때려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게 아주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오히려 그 포지션이 이미 있었으면서도 난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수능을 심지어 이제 다섯 번씩이나 이제 신경을 이제 어떤 신청을 하신 약간 그런 사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실제로 의대를 졸업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적인 비전이 있을 거라고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 힘들게 받아놓은 의료면허증 내팽개치고 물론 갖고 있지만 내팽개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왜가 보편적인 정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이거는 어떤 지식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상하잖아요. 끝이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런 삶을 살아오시고 계신 건가요? 일단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수님께서도 가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4년에 서울에서 세계수학천대회라는 어떤 학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예과 2학년 학생이었고 등록비가 좀 비싸서 레지스터비가 비싸서 그냥 약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생일이 7월인데 8월에 있을 그 학회에 보내주겠다. 생일 선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본밀러 같은 위대한 수학자도 만나고 만줄바르가 마르토르 아빌라 같은 필지사 수상자들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으로 제가 수학을 사실 접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기억으로 수학 공부는 계속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10년 지은 지음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성격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격을 얘기하고 나을 때 A형 성격, B형 성격, O형 성격, AB형 이런 혈액형 성격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AB형 성격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그 AB형 성격이 뭐냐면 A형 성격은 경쟁심 많고 열심히 살고 가만 못 잊고 치열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성격이고 B형 성격은 그 반대로 느긋하게 살고 뭐 그냥 여유를 즐기고 이런 성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A형 성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집에 있지만 사실은 집에 있는 걸 거의 못하거든요. 어떻게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제 뭔가 할 때 뭔가 토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때 수학을 습관적으로 했던 게 사실은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서도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한 5년, 6년, 7년, 8년이 되면 사실 그게 몸의 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이제 습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성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포메닉이라고 부르는 성격이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경조증인데요. 조증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건데 경조증은 이제 적당히 그냥 기분이 좋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경조증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조증인 사람들은 어떤 점에는 일을 벌리고 책임지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루즈하게 약간 내가 스터디도 액티브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을 만나서 디스커션도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가 그냥 2014년에 서울 ICM의 기억을 서울 세계수학자대의 기억을 제가 가진 두 개의 어떤 퍼스날리티로 인격으로 그렇게 이제 유지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막 대단한 고창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가진 어떤 특성과 경험이 잘 맞물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비록 답변을 해주셨지만 사실 조금 더 간결한 형태로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삶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체들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어떤 필요하면 어떤 선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본인이 굉장히 애매한 것들을 많이 어떤 고민에서 부딪혀오면서 어떤 것들은 얻은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착오들도 상당히 겪으신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두 가지가 궁금해요. 첫 번째, 수많은 애매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어떤 성격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어떤 이유 답을 해주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간결하게 왜 그럴 수가 있었냐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오시면서 정말로 본인은 이런 결에서 내가 참 잘해왔다라고 느끼시는 것도 있겠고 이런 점은 좀 아쉽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재밌으니까 했다면 지금은 저 나름대로 목표가 생기고 수학과 인공지능과 의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목표가 생기니까 사실 또 더 열정과 이제 그런 어떤 텐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이제 제가 꾸준히 해서 어떤 경지에는 못 올랐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수학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수학으로 뭔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게 이제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후회되는 거는 사실은 뭐 사실은 크게는 없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자 그때 안 돌고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수학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순수수학적인 측면이면서 동시에 응용적 수학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공지능 연구자로 지금 커리어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 인공지능은 당연히 수학이 쓰이지만 이제 사실 기초적인 수학이라고 하면은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형대수와 미적분학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갖다 쓴다기보다는 어떤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론적인 딥러닝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적인 딥러닝에 대해서 저는 순수수학 사이드에서 뭔가 더 풀어내서 이론적인 어떤 툴들을 개발해보고도 싶고 그래서 어떤 수학과 인공지능 사이의 교량을 좀 믿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응용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어쨌든 제 아이덴티티는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의료를 수학으로 설명하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러 보니까 너무 정황해졌는데 어쨌든 좀 그런 측면들을 지금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서 본인을 어떤 의료계통의 어떤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고 계신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인공지능 연구자로서 커리어를 밟고 있지만 그것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배경에 어떤 적어도 이론적인 사이드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어떤 수학은 뗄려야 뗄 수가 없다로 이해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출신으로서 인공지능과 수학을 공부하는 본인만의 어떤 비전을 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비전이라 이제 인공지능도 되게 의료에 적용하게 되면 측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단 보조 도구 혹은 치료 보조 도구 혹은 다른 제약 같은 걸로 해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치료 도구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 보조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거는 수학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측면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단 보조 도구라기보다는 환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수학적인 걸 조금 가미해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이게 잘 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더 좋을 거고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잘 되고 어떤 상황에서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요즘 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레즈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왜 잘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설명해보고 싶은 그런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것 욕망이 좀 아직은 지금은 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 질문은 어떤 수학 자체를 거의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약간 인공지능 사이드를 그래도 좀 상당히 아시고 엔지니어링 사이드는 적어도 약간 그런 분들 입장에서 아 이제 어떤 보니까 수학에 상관이 많다라는 거는 알겠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공부를 좀 하면 좋을지를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한 지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수학 공부를 해오시면서 그 어떤 공부 어떤 이제 어떤 흐름들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수의말에서 어떤 학부랑 대학원에서 열리는 과목 이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적어도 이런 과목들을 어떤 공부해봤고 접해봤다라고 하는 거를 과목명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좀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적선대는 당연히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집합론은 필요한 부분만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석학, 일반 위상수학, 그리고 또 대수학, 현대대수학, 그리고 복서해석학, 그리고 뭐 또 간단한 미분방정식 정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어 사실 크게 많이 넘는데요. 가안대수를 포함한 대수기와 조금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비적분학도 조금 공부를 했었고 사실 이게 끝까지 다 한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러운데 그냥 제가 공부해본 것들만 말씀드리면은 확률비적분학, 그 다음에 실외석학, 그 다음에 미분기야, 대학원 미분기야 정도 그런 것도 과목들을 좀 공부해봤었습니다. 확률비적분학이라고 말씀하시면 대학원 확률론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는 의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지간에 수학 전공의 석사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수학만 갖고 계신 것도 아니니까 사실 굉장히 좀 놀랍다고 여겨지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어떤 어떻게 저렇게 저런 길을 갔을까 자체도 궁금할 거고 어떤 후배들 중에서도 나중에 후배들 중에 동경하는 경우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본인과 비슷한 길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가령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서 공부할 거고 차이 되게 많을 텐데 본인은 그 와중에 이것들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주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정답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을 본인은 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인공지능 해보고 싶어요. 저도 수학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조언을 해주는 거는 많은 걸 좀 경험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는 수학이 되게 재밌으면 좋은 거예요. 수학이 재밌으면 스스로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의대생 혹은 의대생, 지방생 혹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저는 진짜 다양한 걸 좀 경험해 보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인공지능과 수학이 안 되려도 저는 사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도 제가 수학과 인공지능과 의학 세 개를 해봤으니까 제가 이제 해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수학이랑 의학이라는 것에서 융합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몸 혹은 생리학 혹은 세포 생물학도 수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물리학은 사실은 원래는 수학으로 설명을 못하는 과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600년 17세기에 와서야 이제 뉴턴이 FMA랑을 만들었듯이 이제 의학도 아직까지는 수학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뭐 사람들은 뭐 복잡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몸을 수학으로 설명해 볼 거야.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학을 접하면은 더 뭔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공부 과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거 융합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은 사실 아직까지 투자와 그런 거 많이 됐지만 실제로 수익은 없어요. 이제 드물기도 하고 그런데 의학과 인공지능은 유학 관점에서는 이제 저는 블루워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의학 현장에서 지능으로 제품 만든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의학 현장에서 필요한 미충족 수요를 건드려야 그때서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써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험 수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의대생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영상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내가 불만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왜 저건 저렇게 비효율적이지? 라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의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유학 관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이 적성이나 흥미 관점에서는 사실 그건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면서 좀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전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고 하면 등산을 하면 땅만 보고 하잖아요. 땅만 보고 하면 수위 재미도 없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한데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막 이렇게 절경이 쫙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큰 모티베이션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것처럼 수학도 개념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지부진하고 막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절경이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좀 끝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어떤 의료와 또 수학과 또 심지어 인공지능 이것들을 어떤 융합해서 혹은 이제 거기서 각각의 어떤 장점들과 어떤 함께 나아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신기한 것 같고 앞으로 사실 행복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꼭 비단 수학이랑 무관하게 어떤 이제 인터뷰 해주시는 입장에서 자유롭게 좀 남기고 싶으신 말씀들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예시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학자인 헬르몰츠입니다. 헬르몰츠라는 사람은 물리학과 학생들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닌 분들 중에서 교양사나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셔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헬르몰츠가 사실 의사거든요. 생리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물리학을 발전시킨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헬르몰츠라는 첫 번째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찌킨 집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토마스 호찌킨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토마스 호찌킨을 이제 의사들이라면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암의 한 종류인 호찌킨 임파선종 뭐 이런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찌킨 한국어로는 잘못도 모르겠는데 호찌킨 림포마라는 암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제 정립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후손인 앨런 호찌킨은 호찌킨 헉슬리 모델을 통해서 이제 계산 생리의학을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계산 신경의학, 계산 신경의학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형 모징어의 그 척수라고 그러나 뉴런에다가 이제 전극을 꽂아서 그 전극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 말하는 활동 전의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업적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걸 미분 방정식으로 다 모델링을 해서 이제 계산 신경의학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사람이고요. 피셔라는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잘 아실 텐데요. 피셔라는 통계학의 대가,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는 집단 생리학이라는 분야를 또 창안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전학을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공직화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학을 막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세 사람들을 예시를 들면서 사실은 수학과 의학을 접목하려는 건 지금은 좀 독특해 보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대들이 있지만 선대들이 또 성공한 부분들이 있고 실패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저는 다시 또 돌아가서 우리 몸이 수학을 설명 가능할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 수학을 통해서 의학을 잘 정립해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은 현대의학은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 근거중심의학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렇게 집단을 하나, 두 개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약을 쓰고 한쪽에는 약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약을 쓰는 집단의 유의미와 통기적으로 유의미와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그 약이 처방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더 심하더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Mathematics Based Medicine, 수학 기반 의학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당신은 당뇨가 있는데 당뇨는 이런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혈당이 얼마고 당화혈색소가 얼마니까 이런 공식에 이런 수치들을 대입하면 부작용이 10% 미만으로 나타날 표준 용량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10% 미만의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최대 용량인 이 용량을 쓰는 걸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공식과 수학을 통해서 어떤 논리 기반이 처방을 내는 그런 사회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런 의학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끝내야 될지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아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 힐베르트가 했던 말처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좀 독특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수학도 사실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셨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취미로 여겨질 만큼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떤 의료 쪽과 또 인공지능 쪽과 나중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을 참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참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좋은 레코드를 이 시점에서 남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영상들을 보고 장영호 선생님이 이때는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라고 후배들이 나중에 놀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